이 종합적인 리뷰에서 우리는 휴대용 발전소를 통해 휴대용 전력의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여정을 시작합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한 장치는 안정적이고 휴대 가능한 전원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어 야외 매니아, 캠핑카, RV 소유자 및 독립형 에너지 솔루션을 찾는 모든 사람에게 없어서는 안 될 제품입니다. 휴대용 전원의 주요 기능 휴대용 발전소에는 이동 중 전력 요구 사항을 충족하도록 맞춤화된 다양한 기능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고용량 배터리 이러한 장치의 중심에는 기존 전원에서 멀리 떨어져 있을 때 장치, 가전제품 및 기기에 전원을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에너지를 저장하는 고용량 리튬이온 배터리가 있습니다. 다중 출력 포트 휴대용 발전소는 AC 소켓, USB 포트, DC 콘센트 등을 포함한 다양한 출력 포트로 설계되었습니다. 이러한 다양성 덕분에 스마트폰부터 노트북, 소형 가전제품까지 다양한 장치를 동시에 충전하고 전원을 공급할 수 있습니다. 순수 4인파 인버터 많은 휴대용 발전소에는 표준 전기 콘센트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깨끗하고 안정적인 AC 전력을 생산하는 순수 4인파 인버터가 통합되어 있습니다. 태양광 충전 호환성 환경을 생각하는 모험가를 위해 일부 모델은 태양광 패널과 호환됩니다. 이 기능을 사용하면 광야에 있는 동안 태양에너지를 활용하여 발전소를 재충전하여 지속 가능한 전원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식성 휴대성을 염두에 두고 설계된 이 발전소는 작고 가벼우며 종종 쉽게 운반할 수 있도록 손잡이가 달려 있습니다. 캠핑 여행, 도로 여행 및 긴급 상황에 이상적인 동반자입니다. 조용한 작동 시끄러운 발전기와 달리 휴대용 발전소는 조용히 작동하여 전력 수요를 충족시키면서 평화로운 야외 경험을 보장합니다.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점 휴대용 발전소의 다양성은 다양한 응용 분야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캠핑 장비에 전원을 공급하고 비상시 의료 장비를 작동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 직관적인 컨트롤과 사용자 친화적인 디스플레이를 갖춘 휴대용 발전소는 쉽게 작동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간단한 인터페이스를 통해 배터리 수준과 출력을 간단하게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내구성과 성능 혹독한 실외 사용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된 휴대용 발전소는 견고한 소재와 고급 배터리 관리 시스템으로 제작되었습니다. 결론 휴대용 발전소는 야외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과 안정적인 휴대용 전력이 필요한 모든 사람을 위한 획기적인 제품입니다. 고급 기능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 다양한 애플리케이션에 대한 이점을 갖춘 이 장치는 모험 중에 전원을 유지할 수 있는 포괄적인 솔루션을 제공합니다. 탐험에 대한 갈증을 지원하는 안정적이고 휴대 가능한 탐험에 대한 기능을 지원하는 안정적이 필요한 기능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